네, 뷰튜버 순영이가 메이크업을 한 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네, 오늘 저희 목표는 자몽쇼. 오케이, 오케이. 귀여운 느낌이죠? 그쵸, 그쵸, 큐티큐티. 기대하겠습니다. 디테일. 네, 잠시만요. 자몽쇼 하러 가야 돼, 오케이, 오케이. 아, 이걸로 못 쓰네. 오, 약간 너무 많이 받는 느낌 있는데?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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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느낌 있는데? 아니, 진짜 느낌 있어요? 귀엽다. 아, 귀여워요. 자몽쇼 하다. 여러분 너무 귀엽죠? 거울로 한 번 확인해 주세요. 나도 귀엽긴 하지. 와, 이게. 와, 이게 말이 안 나와요. 아, 근데 색깔은 진짜 특이하네요. 그쵸, 색깔 차이보다. 색깔은 진짜 있는데 다른 방식으로. 아니, 아니, 아니. 근데 이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? 이거 캐롯레드예요, 캐롯레드. 캐롯레드예요? 캐롯 아니고 캐롯레드. 캐롯레드 있었으면 좋겠어요. 아,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호시랑 조시아가 만들어 달라고 하면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. 아, 저희가 그 정도 힘을 가졌네요, 저희가. 캐롯레드 만들어주세요. 네. 만들어주세요. 네. 네. 네.